폰이 고장났다고? 어쩌다가 웨이네네 미션이 들어왔다 오셨나요? 이중적임으로 뭐야? 양노을과 프린과 가슴이 웅장해지는 술 먹방? 오늘 언제 하라는 거죠? 오늘이라고요? 1시간 50분 남은 오늘이요? 불러야 돼요? 양노을 천하 안 사는디? 노을방에 100! 프린방에 50분 했다고요? 참... 방지를 좀 바꿔야겠는데?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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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내어주시오? 아... 기뻐가지고 형님 저 오늘 한번도 모텔 좀 잡아줄 수 있나요? 에어컨닛 계속 울어요 형아 근데... 그냥 내줄 수 없고 여기와서 5만원 보러가? 홀서빙 알바야? 그렇게 한 번 살려가지고 뭔지 알지? 아... 알지 알지 잠깐 너 안방 가있어 들어가라 오늘 뭐예요? 저희 오늘 뭐예요? 오늘... 오늘 뭐예요? 딱히... ㅋㅋㅋㅋㅋ 저희 돈 제일 많이 받고 운전도 받은 사람이 밥 좀 사봐 아 그래요 웨이터 웨이터 어... 안녕하세요 어... 내... 내 친동생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맛있는 야식이 뭐가 있지? 요즘은 이제 비가 오니까 전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전 네 그리고 뭐 매콤한거 좋아하시면은 제가 이런 한심포차 한심포차 네 뭐 그리고 막창 곱창 그런게 있고 곱창 뭐 흘리는 느낌 있나? 응 다이어트 중인데 저 곱창이요 혜영아 예 우리는 한국에서 먹어주는 주당이야 예 맞습니다 어... 이슬토크 6캔이라 ㅋㅋㅋㅋㅋ 물이 되쓰? ㅋㅋㅋㅋㅋ 손나 바카나? 아니 뭐 술 가리는 거 있어요? 저는 뭐 다 마시죠 소주고? 아... 오랜만에 또 ㅋㅋㅋㅋㅋ 그거 줘야됐나? 소주는 저 뭐 참이색? 빨간 두꺼 빨간 두꺼 ㅋㅋㅋㅋㅋ 뚜껑 빨간 거 있지? 빨간 거 저기 자보게스 자보게스 어 노을아 평소에 연락도 없더니 돈 받았을 때 그때만 연락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에 연락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레이섬으로 고마서 걸리고 집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무슨 아 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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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오늘의 그 건배사 그거야 네 통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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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2조업으로 모여서 저는 멀쩡한 음식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애초에 모여서 방송한 거 한 번밖에 없잖아 아니 근데 형이랑 같이 하는 것에서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 우리들이 포함됐던 걸 생각하면 파티룸 빌려서 아 맞네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나는 너의 소중한 동생을 생각하고 있지만 넌 그냥 지나가는 차라리 아는 머리 너랄 통 이렇게밖에 안 그냥 가짜 코라만 생각하네 은근슬쩍 디스한데 형님? 제가요? 하하하하 형님 이거 날쪄요 왜 조회된 사람에 코 터져? 하하하하 코 터졌어요? 아니 속담을 비판거잖아 하하하하 자 속담이냐 몰라도 아 자 이렇게 해 오늘 가장 먼저 취하는 사람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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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취하는 사람은 양아지님한테 영상편지 쓰기 야 양아지님한테 전화 좀 해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양아지님 저희가 지금 이제 술 4개를 할 건데 호스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가장 먼저 취한 사람이 양아지님께 서윗하게 영상메세지 남기기를 하기로 했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이런 거 있으면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아니요 저희가 양아지님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서윗하게 저희가 꾸려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본인의 동생으로 태어나면은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점은 일단 오빠가 양노을이다 오케이 오케이 단점 단점 오빠가 양노을이다 장점이 양노을은 뭐가 있는 거야? 일단은 어 장점 야 다 같이 장점 어떤 사람으로 살아온 것입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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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니요 아 그럼 왜 사놨어? 시지마 그 젓난 많은데 하하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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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5회 6회! 4회! 5회! 파이팅! 하하하하하 이맛이지 ㅋ ㅋ 6퀴! 4퀴! 5퀴! 또 퀴가 없네.. 파이팅! 파이팅! 가라! 하.. 6퀴! 3퀴! 5퀴! 개볼인! 좋아 개볼인! 일단 이거 따기 전에 한 잔에 소주 한 잔씩을 먹고 시작하자고? 정의자 한번 합니까? 아.. 가라! 네.. 제발.. 아.. 하..하! 가라! 아! 1 certainly 1 looking 2 2 개버림 다들 알다시피 먼저 취하면은 연사 메세지는 별개로 있는 그대로 병신 취급 다른거야 우리 사이에서 오케이 양아지님 영상편지 쓰겠습니다 근데 뭐야 뭐했다고 야 너 그냥 지금 사신 저긴 네버리는거 아냐 우리 오빠로 섞어 Dial 애는 안돼요 흡민..30분간 흥민정음 시작 시...이..작! 벌이만 돌아간고. 바로 GT 1 그래서 빨리 끝나서 한번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해요ー 흥민정음 흥민정음 노을이가 좋아하다비는 흥민정음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니까! 혼민정하고 혼민정하고는 노! 리가 좋아! 혼민정하고는 이응이 아이! 우에! 우에! 오이! 왕위! 자자자자 게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어? 뭘! 뭘! 한다고요? 아 그래 그것도! 그러면은 저걸 하는 걸로 하자 혼민정은 그대로 하는데 야 Healthcare 모음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외모 안 쓰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 좀 더 어려워지는거네요 혼민정홍 혼민정흥 혜환이가 좋아하는 versus k 혼민정홍 호민 OT 손병호 노래가 아닐까요, 여러분? 머랭한 사람? 손병호 놀이 마당사 접어 검색해 본 사람 접어 баб정 dependence 솔로인 사람 접어 솔로인 사람 접어 핵치를 이 ال took place 저희는 술 좋아해서 그럼 뭐하는거야?!? 왜?!? 뭐하는거야!! 쥐하고 싶구나 가자 그래 어 형論? 아 그럼 가자 이제 rese영ort 방큐 형날이 named 재밌는 놀이 노래 시작 칼 삼십일 차가운 과자 아까 무슨 노래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뭘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는 훈민정으로 하고 있어요 훈민정은 믿죠? 소니가 좋아하는 광미선씨가 좋아하는 아 재치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잘 넘어갈 수 있는 듯한 분위기만 넘어가두자고 센즈 뭘 들었나요? 센즈 센즈 와 실상스러운데? 형이요? 너요 너 너 이마 와 여기 빨개요 너 얼굴이 봐 너 얼굴 나도 빨간데 동영상 영상 켜봐라 동영상이요? 양아지씨 얘기해 소희탄달 배경 좋아하세요? 저랑 고개하실래요? 지리들이 짜리짜나짜나 아니 근데 지금 다 깡콩만 마신거 아닌가? 아니 한 캔씩 남으셔서 야 너 치있냐? 집에 가 네 술 못 마시면 술자리에 미끼면 안돼요 그알간 이걸 완체 tänor 가겠습니다 가 오 오오오오오 Bless 저게 뭐? 남자네! 야 눈치킴! 내가 왓장보다 어리다! 나! 내가 먼저 눈 빨랐어 여기서 내가 제일 어린 거야 야! 너 술 먹었다고 감당할 수 없는 짓 만들지마 형 잡아! 형 잡아! 형 잡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세 분은 한 깡통씩 남았으니까 이거는 제가 원샷 할게요! 어때요? 아니 무리하지 않아 일어나! 끌어! 너 제정신으로 이 자리 2 bili셨네? 어 올라온 것 같은데? 응? 올라온 것 같은데? King san 돈으로 사랑을 살려 Inst chest 그렇땐 사랑이야 오태솔루가 뭐하라 뭐..뭔소니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니가 뭐하라! 연애 1분 정도면 시키가 아니 쪽하기만 있고 다 니 상상이야 형은 사랑이란 뭐라 생각하세요? 사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없으면 보고 싶고 토할 것 같아 라인드 맨크를 왜 들여봐 잠깐만 야 화장실까지 최대한 루트로 가 오토매틱 메디클 시스템스 인게이지드 상상 더 취하게 하고 끝내자 가 가 가 형이 너무 빠른거 아니에요? 아니 힘들면 말해 아니 아닙니다 죄송해져 죄송해져 뭐가 그렇게 웃긴거야 형이 바나나 기름 먹는다고 치킨에서 좋아하는거요?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형이 형이 흉소진 이상하게 토가 좀 안좋은거 같아요 이상형은 이거 흐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ß 스팸 우엑 어으웑 아으웅 상상 그래 그거면 된거야 ㅎ 결국 세계관 체크가 나렸는가 사실상니 인생에 어떻게 보면 스티어들 술먹방 우연이 끼게 됐지만 처음이잖아 그치 어때니? 어구 진짜 ㅋㅋㅋ 흡... 어巧... 오... 시bi 아이구... 감사합니다 핳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만큼 멀쩡하다는 거 보여주고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